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한 네티즌이 너무하다며 하소연했다가 되레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2년째 다니고 있다는 A씨는 이직을 위해 모집 공고를 찾던 중 한 전기업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A씨의 직무와 달랐기에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초보자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면접을 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면접 당일 회사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24km를 달려간 A씨는 면접관의 태도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A씨가 면접을 본 지 5분도 안 돼서 면접관들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을 것 같다며 A씨를 내보낸 건데요. 먼 길을 달려갔지만 5분 만에 끝난 면접에 분노한 A씨는 연락했던 인사 담당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A씨는 이렇게 기분 나쁜 면접은 처음이다 라며 애초에 초보자 가능하다고 공고글을 올리면 안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이력서를 보고 안 맞을 것 같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사람 뽑지 마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면서 면접은 회사도 지원자를 판단하는 거지만 지원자도 회사를 판단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A씨와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내랬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면접관은 이 문자 보고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듯 현장 업무면 초보자라고 해서 다 뽑을 수 없는 거다. 지원자가 회사 판단해서 어쩔 건데. 문자만 봐도 안 뽑은 이유를 알 것 같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 wet단을 봐도 안 뽑은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원격 고민 원격 원격 원격